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의 빨간주식의 이성루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운이 힘입어서 이번 주식 100일의 기적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상당히 되실 거고요. 또는 주식에 대한 기준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수익률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심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번 저하고 투자 습관을 바꿔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제가 이번 스마트밴드 특별한 이벤트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루에 한 종목 추천을 하던 것을 하루에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장중 추천주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장중에 급등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급등에 대한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아침 방송만 하고 난 다음에 마감을 해서 섭섭해하셨던 분들 이제는 오후 방송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장이 마칠 때까지 시장의 마무리를 저하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장에 대한 노하우도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스마트밴드를 운영하시면서 섭섭했던 부분이나 또는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채워가지고 100일에 대한 기적 이벤트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는데요. 이 100일이 끝나고 나면 저도 이 한국경제TV에 온 1주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는 이 동반자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즐거운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